문법 왜, 왜 중요할까요? 그 이유를 지금부터 알아볼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언어 학습의 중요한 측면, 즉 영어 문법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문법은 모든 언어의 중심이에요. 문법이 있으면 우리가 명확하고 효과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어요. 만약 문법이 없다면 문장은 단어가 뒤죽박죽이 되어 우리의 생각을 전달하기 어려워질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집을 지을 때 튼튼한 기초부터 시작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언어에서도 문법이 그 기초가 되는 거예요. 문법을 통해 단어들 간의 관계를 이해하고 그것들이 어떻게 모여 의미 있는 문장을 이루는지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명사와 동사를 생각해 봐요. 명사는 사람, 장소, 사물, 아이디어의 이름을 나타내고 동사는 행동이나 상태를 나타내요. 이 둘이 함께 가장 간단한 형태의 문장을 만드는 거죠. 예를 들어, 고양이가 잔다. The cat sleeps. 이와 같은 문장이에요. 하지만 영어는 여기서 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형용사를 사용해서 명사를 설명하고 부사를 사용해서 동사, 형용사, 다른 부사를 수식해요. 예를 들어서, 빠른 갈색 여우가 우아하게 점프한다. The quick brown fox jumps gracefully라는 문장에서 빠르는 quick과 갈색 brown은 여우를 설명하고 우아하게 gracefully는 여우가 어떻게 점프하는지를 설명해요. 또,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해서 반복을 피하게 도와줘요. 예를 들어서, Sarah는 Sarah의 책을 좋아한다. Sarah likes Sarah's book. 이것 대신에 Sarah는 그녀의 책을 좋아한다. Sarah likes her book.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문장이 더 유연하고 덜 중복되게 돼요. 전치사는 단어들 간의 관계를 보여주고 방향, 시간, 장소 등을 나타내요. 예를 들어서, 책이 테이블 위에 있다. The book is on the table에서 전치사 위에 어는 책과 테이블 간의 관계를 보여줘요. 접속사는 단어 구와 절을 연결해서 더 복잡하고 미묘한 문장을 만들 수 있게 해요. 예를 들어, 산책을 하고 싶었지만 비가 내렸다. I wanted to go for a walk, but it was raining에서 접속사 하지만 월은 두 가지 상반된 아이디어를 연결해요. 감탄사는 감정을 표현하고 문장의 생동감을 추가해요. 와, 와우, 또는 아야, 아취 같은 단어는 감정을 간결하고 강력하게 전달하지요. 문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사용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로 중요해요. 첫째, 명확성을 보장해요. 문법 규칙을 따르면 우리의 의미가 명확해져서 오해의 위험이 줄어들어요. 둘째, 신뢰성을 높여줘요. 올바른 문법 사용은 우리가 교육받았고 전문적임을 보여줘서 학원 및 직업 환경에서 특히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학습을 촉진해요. 문법 규칙을 이해하면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이 훨씬 쉬워져요. 왜냐하면 유사점과 차이점을 쉽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결론적으로, 문법은 단순한 규칙의 집합이 아니라 우리가 자신을 명확하고 효과적이며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게 해주는 구조예요. 영어 문법을 마스터함으로써 우리는 더 나은 의사소통, 더 깊은 이에 더 큰 기회를 열 수 있어요. 그래서 문법의 중요성을 받아들이고 올바르게 사용하도록 노력해보세요. 그렇게 하면 우리는 더 나은 의사소통자가 되고 영어를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이것으로 문법의 중요성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